자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지난주에 우리 파브리 셰프가 자가 격리를 끝내고 누군가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누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면서 저희가 끝을 냈거든요 그분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가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친해졌는지 어느 정도로 또 가까운 사이인지는 이따 BCR로 보면 될 것 같고 아 또 이제 파울로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한국사리 3륜 차이탈리아에서 온 파울루입니다 아 많이 처음인 것 같아요 차이탈리아에서 아 그런가요? 아 너무 좋아요 차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네 리털 이탈리예요 오늘 아 리탈리아 이탈리아 방송인지 한국 방송인지 헷갈리네요 지난주에 파브리가 찾아간 곳에서 만난 그분의 정체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드디어 밝힙니다 우리 파브리 셰프의 한국사리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온 요리사 파브리츠 페라리입니다 스타 셰프네요 오오오오 맛있겠다 무슨 걸로 뭐하노 그렇죠 이걸 가지고 누군가인데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요리를 안녕하십니까 배달의 팝리 여기 있어요 들어와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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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들어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진짜 탑시타 나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야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이게 한식의 세계화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 한식이 정말 매류되고 한식이 깊은 거 아주 인상하죠? 반컵 정도 찬물을 준비해놔요 그래서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요 오소와에서 나오니까 되게 생소하다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아시죠? 아 그렇죠 그 외전에 네 음식 경영 프로에 출연했었죠 아니요 아니요 한식이 대첩 진짜 프로 아 프로 중에 프로죠 아 동생님 안녕하십니까 잘 있었어요? 배달의 팝리 배달의 팝리 아 근데 진짜 친한 보이네요 이거 좀 이따 어 이거 새우젓 튀김 새우젓? 새우젓 튀김? 새우젓하고 그냥 말린 새우 아 근데 만나자마자 그냥 요리 얘기네요 말린 새우 안 먹어봤어? 이탈리아 이거 없나? 드라이 없어요 아 없어요 저도 해산물에서 만들면 음 약수 해산물 약수 약수 해산물 약수 한국말이 왜 이렇게 안 늘어? 왜 왔어요 그런데? 왜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번 아 이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아 네네 직접 라구 제 집에서 만들었어요 라구소스 라구소스 라구소스는 이탈리아 요리 많은 요리에서 베이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고추장이라고 보시면 굳이 비교하자면 집집마다 레시피 다 달라요 맛도 다 다르고 냉동실에 모든 집에는 라구소스는 꼭 있는 냉동실에 있어요 9월이나 10월에 라구소스 대량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냉동시켜서 그때 그때 우리가 긴장하듯이 딱 10월 달에 이렇게 라구를 만드는구나 그러네 그러네 오 직접 라구 제 집에서 만들었어요 사랑과 선생님 선생님께 만들었어요 이상한 것만 먼저 배웠어 오 라구소스를 만들었어요 네 음 좋은 냄새 나요 자기가 만들어오고 자기가 좋은 냄새 난대 아 근데 저런 거 안 통하거든요 우리 백선생님 냉정하시죠 어 사실 사람이 제발 싱싱한 로그소를 루시 엇다 맛있다 다른 프로그램 오면 정말 맛있을 때 저 리액션 엇다 맛있다 이게 정말 맛있을 때 나오거든요 조금 매워요 안 넣은데? 응 조금 고추장 안에 넣어요 고추장을? 응 고추장 그리고 소주 한식이요? 예, 와이파인 없었어요 그래서 소주 사용했어요 대박이다 한식이요? 네 한식 재료, 소주 모르겠는데? 예 확실히 음식 연구 많이 해 이거 빵 빵과 아니면 파브리의 장점은 한식 식재료를 너무 좋아하는 거에요 네 단점도 그거에요 나는 정통 이탈리아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더 매워도 될 뻔했는데 바스타 요리할게요 해줘요 왜 이렇게 뭘 이렇게 다 먹었어? 해줘요 파브리의 장점은 파스타도 다 먹고 라구 해봐요 라구 파스타 조금 더 창조기 집에는 유치하네 오 어허 원래 이탈리아도 그렇게 해? 네, 이렇게 와 와 어, 냄새 라구 라구 소스 냄새 진짜 좋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자기가 요리하면서 자기 스스로 막 끊어가지고 하하하하 이름이? 아니야 아니야 혼자 죽을러 오는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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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밥 청양고추 쪽밥 아 청양고추? 아 청양고추? 네 네 가치 어허 청양고추 오늘도 나오네, 오늘도 세요고추 너무 좋아 네, 네 진짜 잘 나가다가 그렇죠 정통이 이탈리아어를 좀 먹고 싶은데 참 한식 좋아해 하하하하 아마도 네, 거의 퓨전이에요, 이거 지금 라지 이거 물어보지는 말지 네 하하 퍼펙트예요 맛있게 드세요 인서트부터 찍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송을, 이거 배워야 돼 네 방송을 할 거면 방송 앞으로 방송할 때 음식을 다 만들면 무조건 인서트 아 인서트 아 인서트, 네네 인서트 항상 인서트 항상 인서트 그렇지, 항상 먹기 전에 네 아 아 지금 지금 기분이 더 좋아요 왜 Before 전에 하 아 배종원 선생님 네 아 나하고 2년에 한식 개첩이지 심사해 줄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상관극 하시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반응이 궁금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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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본 Pan 오 두 개 오 맛있다 그냥 먹을 때하고 확실히 파스타 kot väldigt 다르네 음 아 아직도 아직도 기억해요 아 이거 그땐 어쩔 수 없지 심사위원이니까. 또 한식 선생님이니까 한식으로는 또 이분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께 사랑과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페이스트 예. 아마도 스푼 두 개. 대박이다. 굿? 우와 이거 예수인데? 이거 레스토랑 차려야겠는데요. 나랑 같이 레스토랑. 아니 나 한식을 알려야지. 저거 다 놔주고 가는 거죠? 어 네. 리액션이 진짜 찐 리액션이네. 아 저건 찐. 진짜 찐 리액션. 화이트 와인. 하지만 화이트 와인. 웬 후광이야 이거.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뭐 부탁하려고 온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뭐 부탁하려고 온 거 같은데. 네. 그래서 엠바시. 다음 달. 다음 달. 이탈리안 엠바시. 아 이탈리안 대사관. 제 대사관. 김치. 김치? 김치 이탈리안 사람. 가르쳐주라고? 오. 가르쳐주라고? 오 대박인데. 네 대박. 김치에 보쌈요 김블리자랑 김치에 보쌈요 한국어로서는 한국어로서 저는 완벽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주위 한국대사관이 행사 많이 해왔어요 이탈리아인들한테 한식도 알려드리고 몸을 알려드렸는데 팜빈토 셰프님은 한식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장 한국적인 맛을 잘 끌어내는 분이 백 대표님이시니까 만들 수 있어요 어떨까? 이탈리아 사람한테 김치를 가르쳐주라고 대사관에서 부탁했다고? 김치 알잖아? 나는 좀 알잖아 조금 조금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잘 담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잘 담는 순위라면 1,2,3,4,5,6,7,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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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겸손하시기도 맞게라 나 쉽게 담는 거로는 내가 거의 왜 지금 필요한거야 그렇지 그렇지 내가 쉽게 담는 건 아마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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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가 뭐 시간이 되면 같이 만들든지 알게 해줄게 내가 도와주면 되지 뭐 와 멋있다 선생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잘 담지는 못하지만 쉽게 하는 거 내가 거의 근데 이건 왜 해주냐면 이거는 예능이지만 한식을 해외에 알리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파브리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 쉬운 거 아니야 한식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한식을 사랑했었는데 한국 사람들도 요리사들이 외국에 와서 한식을 가르쳐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진해서 들어왔잖아요 자진해서 이탈리아 사람이 들어와서 한식을 가르쳐주겠다고 배우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쵸 끝까지 도와줄게 멋있다 끝까지 도와줄게 제 생각 제 생각 제 생각 이탈리아 사람 김치 좋아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했지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 김치에 본 맛을 하면 김치에 미치지 김치를 가르쳐야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잘 몰라요 모르지 아마도 몇 몇 재료 없겠지 재료가 바꿔야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현지에서 나는 식재료로 전통 레시피 방식으로 만들어서 한국 전통의 맛을 낼 수 있는 거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해 여기서 배추를 가져가고 소금 가져가고 고춧가루를 가져가면 어렵지 비싸지지 굉장히 비싸지지 근데 이탈리아 재료로 김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도 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액젓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 액젓이 없잖아 새우젓도 없고 만드는 건 만든다고 쳐 근데 과연 그 이탈리아에 있는 재료로 발효가 되느냐 이게 또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몇 재료 먹겠지 재료가 바꿔야 이게 되냐고 이탈리아 재료로 김치를 궁금하긴 하네 왜냐하면 김치를 알려면 우선 그거를 알아야 돼 외국 사람들에서 김치는 Like a salad 네 샐러드 근데 그 샐러드가 아니에요 원래는 한국에서 먹어보니까 샐러드가 아니잖아요 아마도 고추리 그렇지 그렇지 한국 사람 다 된다 맞아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데서 김치를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이게 겉절이 같이 그냥 양념에 버무린 걸 김치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에서 그게 많이 팔려요 중국 김치가 김치의 국제 표준으로 등록됐다며 논란이 되는데요 우리 김치와는 다른 중국의 절임 채소 파우차이가 등록됐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속성 신김치 알지 신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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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가 중요하거든 발효 한국 김치의 가장 큰 핵심은 소금에 솔티 소금에 절이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양념에 버무려서 속성 그거를 가르쳐야 돼 그렇지 그렇지 김치가 단순히 한국 음식 한국 음식 문화를 대표하고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음식인데 숙소인 거야? 아 그런 거 그치 그런 거를 정말 제대로 좀 네 세계인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죠 요즘은 사실 2015년에 밀라노에서 엑스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한국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사실 한식 그리고 발효 음식 속에 제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탈리아에서 김치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한국의 발효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고 공간 음식으로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의 김치하고 진짜 우리나라 정통의 김치하고의 차이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 일단 외국인 사람 지금 요즘 진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건강하는 음식 김치 진짜 건강하는 음식 건강한 음식 그래서 발효 응 그냥 먹어도 김치가 좋아 몸에 근데 발효된 거는 훨씬 더 건강해 음 김치 하지만 아마도 우리 어떻게 요리 재료 바꿔요 나 그동안 고민해볼 테니까 소금 소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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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바닷소금 있잖아요 이탈리아 친구한테 전화해서 소금 좀 보내라 그래 종류별로 생강 생강 있어? 진저 진저 있어요 대파 파 파 파 파 스프링오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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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는 있겠지 페파로치노 진짜 곱게 페파로치노는 이렇게 이제 파스타나 피자에 뿌려 먹는 거는 너무 좀 국잖아요 조금 가로 조금 가로 페파로치노 페파로치노 매울 텐데 매요 매워요? 매워요? 만은 많아요. 일반 대화는 안 해도 용어는 다 알아들어. 젓갈. 엔초비는 있잖아요. 싼 엔초비. 소금 엔초비 있어요. 소금 엔초비. 오 좋아요. 이름 준비하고. 그다음에 간식의 전도사이기 때문에 맛을 정확하게 알아내려면 김치를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양념으로 그냥 갓 무쳐을 때 맛있는 거하고 발효됐을 때 맛있는 거에 구분을 해야 돼. 입으로. 내가 서글 때 가서 먹어보고 비교해봐요. 무쳐을 때 맛있는 집은 발효. 김치 발효. 발효 안 된 거야. 발효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집에 가서 발효 안 된 걸 먹어봐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봐요. 내가 알려줄게요. 그다음에 반대가 뭐냐면 발효된 거는 안 돼. 찹집에 김치 대부분 발효돼 있어요. 발효 된 거 발효 안 된 걸 먹어보고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대게를 줘. 김치의 발효의 중요성을. 두 개를 가서 먹어보고 비교해보면 돼요. 숙제.